이게 이렇게 말하면 엄청 나쁜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이런 게 저는 K-컨텐츠를 세계화시키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90년의 생을 따라가게 만든 어떤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계층화 또 논란이 되면 항상 이렇게 선배 세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꼰대스럽지만 노력을 안 해서 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임명목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노력이 먹였던 거는 첫째로는 과거는 고성장 사회였고 그리고 뭐랄까요? 고도성장기의 사회적 발전, 경제적 발전의 과실이 어느 정도는 고르게 좀 분배가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성장 자체는 계속하고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의 엄청난 경제대국이 됐지만 그 성과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들의 기준점은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의 상류층 혹은 상류중산층 정도로 기준이 맞춰진 거죠 사람답게 살려면 저 정도는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월 한 500, 600은 벌어야 돼 그래서 무슨 나온 말이 200충, 300충이라는 말이잖아요 월 200이나 월 300 벌어서는 그냥 뭐 제대로 살지도 못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특히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정상적 삶의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는데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상류층 안에서의 경쟁도 훨씬 심해진 거죠 왜냐하면 자리는 좀 좁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충을 많이 붙였구나 무슨 충, 무슨 충 충 이건 진짜 웃긴 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저는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진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루하고 진부하면 그냥 그건 악입니다 거의 한국에서는 근데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게 주기가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유행이 터지고 그것이 확산되고 그것이 다시 시들해지는 구조가 그래서 하면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랄까 덜 자극적인 멘트들은 그냥 진부하다고 쓸려나가고 그 중에서 더 내 운만, 내 운만, 내 운만 하셨다 보니까 충 이런 거는 이제는 뭔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사람을 벌레라고 할 수가 있지지만 요새는 그냥 뭐 충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요새는 독서충이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책의 이제 첫 챕터부터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 또 녹아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20대는 예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잖아요 뭐 저희도 80년대 생입니다만 제가 20대일 때가 있었고 과거에 선배들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독 지금의 20대만 유독 좀 차별화됐다고 할까요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로는 정치적 표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치적 표심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좀 정치 과잉 사회잖아요 정치를 거의 스포츠처럼 몰두하는 나라인데 갑자기 청년층이라면 당연히 진보쪽을 투표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 점이 일단 큰 것 같아요 포커싱 내는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터에서 이들을 만나봤을 때 뭔가 다르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세대들이 사실은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90년대 X세대론을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90년대 생론과 지금까지 나왔던 개인주의적이고 개성을 찾고 나만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고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X세대가 지금은 90년대 생들에 있어서는 타도해야 될 최악의 꼰대로 지금 뭔가 아 그래요? 그렇게 지금 몸을 발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그래서 짚어낸 게 X세대에서 시작된 어떤 경향성이 90년대 생에 있어서 더 농축해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거고 그리고 그 경향이 그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탈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두고 싶어하는 거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고 좀 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손해도 보고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자신을 규율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그냥 하기 싫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뭐랄까 일터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그 과치를 내면화 어느 정도는 했던 선배 세대들과 좀 충돌이 있는 거고 그런 점이 이제 얘들 왜 이러지? 라는 어떤 의문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늘 20대는 싸가지 없었고 늘 20대는 버릇 없었는데 왜 이번 20대는 다를까 했을 때의 어떤 차이는 그런 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구조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문제만 봐도 그런 게 과거의 남성들은 그러니까 지금 군 문제에 관해서 남성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토로하고 막 어떤 피해의식을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배 세대가 보면 어느 정도 웃길 수도 있는 거죠 군대는 우리 따가 더 힘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요즘 군대가 군대냐? 라는 또 완고불면의 진리를 이제 말하면 되니까 근데 90년의 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군대에 가야지 이런 게 이제 없어진 거죠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여자는 왕가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가부장제 같이 가족주의 같이 집단 어떤 그런 헌신에 대한 가치 심지어 개인주의라는 가치마저도 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의미해진 거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지휘경쟁에서 내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당장 나에게 주어진 감각의 홍수들에 탐닉하거나 어떤 이런 선택지만 남은 상황에서 나 스스로를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니면 책임을 지고 이런 자세들이 많이 부족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엄청 나쁜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이런 게 저는 K-콘텐츠를 세계화시키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90년의 생을 따라가게 만든 어떤 원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미래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정말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정말 어느 나라보다 앞서있고 정말 와이파이 어디서든지 터지고 핸드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화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서 결국 그들이 좋아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도 굉장히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저는 어디에 비결하고 싶냐면 이 정도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뭐랄까요 격차 어떤 심지어 80년대 초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말까지 들어봤냐면 70년대 초반생하고의 거리가 더 가까울 게 느껴진다 90년대 생들보다 그런 것 같아요 살짝 그 윗세대들하고는 그래도 통하는 구석이 있는데 저도 뭐 최근에 90년대 생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닙니다만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은 확실히 재밌게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따라갈 수 없죠 정말 좋아해요 그거는 진짜 정말 특허하다 댓글 보려고 컨텐츠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센스들을 보느라 그런 댓글을 통한 집단 소비와 어떤 문화 형성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어떤 일상에서 어떤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성취감과 의미를 줄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면 취업도 잘 안 되고 뭔가 세상 각박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댓글 딱 썼을 때 막 추천수 천 개씩 박히고 답 댓글 200개씩 박히고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거기서 어떤 찾는 성취감과 의미 이런 게 있는 거니까 더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쟁이 있는 거고 일동의 따봉 중독 같은 그렇죠 따봉이라니요 정말 촌스럽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 비교하자면 저는 정보화라는 어떤 변화는 산업 사회와 농경 사회로의 변화와 거의 맞먹는다고 보거든요 뭐 엘빈 토플러가 이거는 일찍이 말했던 건데 엘빈 토플러는 그게 케이팝으로 드러날 줄은 생각을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산업혁명을 처음 했을 때 세계의 농경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영국에서 막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유럽 국가와 후에는 아시아 국가,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 확산이 된 거고 그 정보화 사회의 최전선 국가에서 지금 한국이 있다면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마찬가지의 어떤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어떤 게 한국이요? 영국이 뭐 나중에는 기계 파괴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케이팝이 세계의 정치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고 정치 혼돈을 부추기고 이게 엄청 날카로운 지적이거든요 지금 세계의 시위 현장, 그러니까 세계의 90년대생, 00년대생이 주도하는 시위 현장에는 전부 다 케이팝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저도 이건 말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민중운동처럼 약간 그때 막 그 뭐죠? 그거 뭐라고 그러지? 포크 음악 부른 것처럼 노동가? 예전에 우리가 왜 칠레에서도 2019년에 칠레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칠레의 그 정부에서 보고서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서 뭐라 나왔냐면은 이거는 케이팝 팬들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래서 칠레 야당에서 이거를 막 엄청 뭐라 했어요 아니 기껏 세금 써가지고 만든 보고서가 케이팝 타령이나 하고 있냐 저는 이거 보자마자 와 이 칠레 그 보고서 쓴 사람들 누군지 몰라도 엄청 잘 짚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을 갖고 있는 재밌는 뉴스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섬뜩한 뉴스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그런 이제 그 케이팝의 신화가 신화에서 신이 된 그 스타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뭐랄까 유명세와 권력과 돈을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참 힘든 게 대중이 기본적으로 이 어떤 흐름에서 끌고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에게 의해서 단두대의 칼날이 이제 달려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이돌들이라는 존재들은 굉장히 뭐랄까 고통과 고난이 있는 존재들이죠 이준석 의원 또 그렇게 불려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의 90년생들은 그런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집단적으로 하면서 여론을 만들고 그 소비를 굉장히 투쟁적으로 하면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그런 뭐 케이팝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벌어지는 어떤 팬덤 전쟁을 보면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 암이란 이름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오네 정말 잘 지은 이름이죠 어떻게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친구일 수도 있지만 군대이기도 한 그렇죠 그런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투여해서 만들어내는 집단주의 군중이라는 것이 이제 K-온라인 문화의 굉장히 지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현상까지 지금 옮겨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각성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과거에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에 썼던 문법들을 갖고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90년대생이신 작가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막 몰두하고 막 즐기고 소비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막 구기선양도 되고 케이팝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 막 소비만 했던 90년대생들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자라거나 미래가 됐을 때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자포자기하고 삼포세대니 뭐니 욜로하자 이런 것들이 좀 만연했었잖아요 한때 그렇게 그냥 쭉 살면 그냥 나만 행복하고 그러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안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죠 하고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보화라는 것이 저는 1970년대 말즘부터 8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이 확대된 거는 퍼스널 컴퓨터의 대대적인 보급이 있었죠 90년대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는 사실상 누구나 PC에 쓰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본격적인 정보화는 아니었던 거죠 그때도 혁명이긴 했지만 그렇죠 모뎀으로 참 한계가 있었죠 저는 도스도 써본 적 없는 아 그럴까요? 그런 윈도우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되게 자랑스러워지는 5.5인치 이거 뒷점으로 한 번 오류나면 막 짜증 막 나고 플로피 디스켓은 써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를 거쳤죠 근데 그런 시대는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서 키보드를 잡고 막 할 때는 온이고 그걸 나와가지고 밖에서는 오프라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거죠 지하철 간에서 사람들이 다들 신문을 볼 수밖에 없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자는 시간을 빼고는 어쩌면 자는 시간에도 연결이 완전히 되게 된 거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인간의 어떤 자아 정신 이런 것들이 모두들이 온라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거고 연결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막 연결이 되면서 어떤 지금 벌어지는 굉장히 심리적 위기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 거의 몇 번 되지 않는 저는 수준의 격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격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자세는 어떤 불안심도 있지만은 대체 이거 어떻게 갈까 그냥 뭔가 새로운 거니까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자 앞으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우리는 새로운 일들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마음의 준비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노동 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대량실직이 일어나고 사실은 그런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원하면 일입니다마는 이 핸드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서 잘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쓰냐 항상 핸드폰을 달고 살고 전철간에 제가 언젠가 전철간에서 약간 섬뜩함을 느낀 적이 또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문득 그냥 쎄함을 느껴서 딱 보니까 모든 남녀노소 할 거 없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뉴스를 보고 뭔가를 하여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만들어내는 경험 이거는 인력서에서 전례를 찾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에 일단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도 놀라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경사회의 사람들이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일어나고 사람들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고 제사 안 지내기 시작하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야 저거 저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존경과 경혜와 공포를 남아서 근데 약간 달랐던 질문이 이제 90년대생의 이런 뭐랄까 이 양극화와 이 세계화와 이 핸드폰이 가진 이 위력과 이 우울함과 이 불안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는 지켜보자고 하신 거죠 제가 좀 담았던 의도는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살짝 이제 우려스럽다 사실은 이제 지금의 그 90년대생 세대가 과거의 선배 세대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해서 좀 잊고 살자 그런 의도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서요 그렇게 살았을 때 이제 어느 날 이런 콘텐츠들에 대한 소비들이 끝날 거잖아요 뭐 계속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확정은 못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각을 했을 때 아 내가 현실에 너무 좀 소홀했다 이런 것들이 자각이 됐을 때 극심한 현타가 오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 우려 있죠 저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어떤 인간상에 대해서도 그래도 많은 긍정적인 가치를 좀 부여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아이폰 공장 부술 수 없는 거니까 답은 없다 우려는 되지만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도 아이돌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은 기성세대들이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90년대생이나 00년대생들이 나중에 판을 만들지 않을까 이 판도 이제 조금 해먹은 것이 되고 또 다른 재미있고 새로운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겠죠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되게 이런 현상들을 좀 얘기하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90년대생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런 거 알게 되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도 되면 좋을 것 같은 게 왜 90년대생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거를 좀 알아야 그래도 선배 세대들이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서로 뭔가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주제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 90년대생들이 그런 식의 어떤 몰두 몰입 소비를 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사실은 요즘에는 현실이란 말을 좀 꺼려지게 되는 게 온라인 현실도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오프라인 현실이라고 하죠 그 거기서의 어떤 성취감의 경험이 없어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어떤 감정은 성취감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행복보다도 그러니까 행복도 사실 성취감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떤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 몰두를 해서 뭔가 이뤄냈을 때 그 느끼는 짜릿한 감각이 그것이 인간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건데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거를 성취감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 거의 성취감을 숭배하다시피 하는 사회였던 거죠 근데 갑자기 90년생들이 마주하게 된 2010년대의 경제 현실은 그것을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좋은 취업자리 아까 말한 기준은 높아졌는데 좋은 취업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좀 더 경직되고 있고 교육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대학 다니면서 엄청난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요 상향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막힌 상태 이것이 지금 90년생들의 위기를 만들어낸 좀 본질적인 본질적인 스마트폰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90년대생들이나 혹은 이후의 세대에 있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고민한다면 저는 그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통로 가장 중요한 통로는 직업 세계에서의 어떤 통로겠죠 인간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존재니까 이제 그런 걸 열어주는 어떤 노동시장이라든가 그런 고용개혁이라든가 그런 게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콘텐츠는 유튜브의 조쪼소라는 웹드라마인데 이 과장님이 이제 올리는 빠니보틀씨가 기획하고 그거를 보면은 성취감이라는 것에 굉장히 뭐랄까 박탈감을 느끼는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모습을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으로 잘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의 청년층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정서, 감정,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문제지를 갖고 출발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우려하는 것들을 해소할 만한 어떤 한 줄기라도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부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국에서 정치 너무나 고난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제 할 것 같기도 한데 조용히 책만 쓰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일부에서는 구국년대생들 얘기 많이 한 것 같고 한국 사회의 지금 뭔가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마 2부에서도 90년대생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내용 말고도 뭐 K-방역이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처한 교육 환경 현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386세대 얘기도 빼먹으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두골적인 이런 비판적인 감정을 유일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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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